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삼립국화 옛날에 시골에서 담장이나 장독대에 많이 심어놓은 꽃이에요 이것은 꽃이 커서 크면 꽃이 한 1m나 1,500, 1m 50에서 꽃이 피어요 아주 노란 꽃이 이쁘게 피어요 이것은 나물로 이용하고 향이 나는 웰빙 음식이에요 시금치와 이것이 어릴 때 삶아서 먹으면 시금치와 맛이 비슷해요 이것은 철분,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면역력 높여주어 감기 예방하고 인효작용,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요 어린이들이 이걸 먹으면 좋다네요 골다공증 예방, 면역력 향상, 변비 예방 입은 쌈 싸먹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는다 이것은 떡도 해서 먹고, 겉절이 돼서 먹고 나물밥도 해서 먹고, 장아찌도 해서 먹고 이것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장아찌, 된장국, 쌈 싸먹고, 떡도 해먹고, 겉절이 돼 먹고 나물밥도 해먹고, 장아찌도 해먹고 여기 삼잎국화 같이 다양하게 음식을 해먹는 것은 극히 없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좀 보기에는 좀 크게 보이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먹는 용도가 아주 다양해요 삼잎국화 이것은 노란꽃이 피면서 키가 1m 50이나 올라가서 그 위에서 꽃이 피요 노란꽃 옛날 시골에서는 장독대나 담빗에 이런 것을 많이 심었었어요 그러면 삼잎국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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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